대표님 1급이 되면 어떻게 좋은지 하나님의 현전, 참나의 현전과 늘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공, 복공, 일체를 참나 관점에서 생각감, 정보감의 일체 세계를 참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해요 그 진리, 인가가 머리에 박히죠 그리고 구공을 지향하게 돼요 아공, 복공을 이해하고 인가하고 구공으로 나아가게 돼요 구공도 자명하구나 하고 또 부분적 인가가 이루어져요 인간, 인가죠 그래서 아공, 복공, 구공에 대한 인가가 이루어질 단계가 1급이에요 죽이지 않나요? 아공, 복공은 너무 지당하게 알고 구공에 대해서도 그게 옳은 줄 알아요 확실히 잘한다는 못해도 자명한 인가까지 몰라도 부분적 자명, 전체적 자명 인가는 아니어도 부분적 자명 인가는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육바람 일하기 좋은 여건이죠 육바람 일하기 너무 좋죠 늘 참나의 현전과 함께 하죠 아공, 복공, 일체의심조의 도리에 대해서 남을 지도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죠 구공은 남 지도할 정도로 못 됩니다 그래도 확신을 얻은 부분에 있어서는 남한테 설명할 수 있죠 이 정도 해놓으면 자유인이죠 이게 선불교에서도 1급 가면 확철대호 했다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도 1급 가면 칭의, 의로운 존재가 됐다고 그러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그러고 정토종에서는 저 1급 가면 아미타 정토에 곧장 가서 아미타 부처님한테 바로 인가 받는다 아공, 복공, 인가예요 결국 아공, 복공, 인가를 아주 점검받는다 극락정토가 이 정도 실력입니다 가실만 하죠 원불교에 가면 견성, 법강항마이라고 견성했다 생사해탈했다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냥 일체의심조를 아는 걸 생사해탈이라고 그래요 일체가 참나작용인 줄은 아니까 그 안에서 잘 구르지는 못해도 이치는 알고 구른단 말이에요 상황을 알고 구르니까 1급이 좋다 일단은 외국에 가면 견성전소다 지금 우리가 이끌어서 이끌어서 양해하는 게 좋다 감사합니다.